안녕하세요. 저 안 감독님 혹시... 안녕하세요. 안 감독님이야? 혹시... 안 감독님이라고 혹시... 모르는데? 맞어? 안 감독님이라고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어? 장영란 누나가 소개해줘서 왔는데... 모르는데 아예 눈치가. 뭐야? 아이스하키 배우러... 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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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설마! 긴 머리야. 긴 머리야, 긴 머리야. 뭔데, 뭔데, 뭔데? 어? 감독님이라고?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우리 아 감독님! 여자? 감독님이라고? 이거 되게... 우와 이쁘다! 이쁘시다, 아름다우셔. 우리 안 감독님! 진짜? 저분이 안 감독님이에요. 아이스하키 감독님이에요? 어, 저분이 국대. 여자? 어! 감독님이라고?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감독님이라니까 더 매력있다.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이거 어떻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자연스러워도. 자만추, 자만추. 자만추. 오! 진짜? 진짜? 이런 거 찾아줘야지. 아 재신경 보셨죠? 재신경 보셨죠? 아 재신경 보셨죠? 어, 여름장 좀 힘 좀 썼네. 아 그럼요. 조양기 씨. 제 친한 조양기 씨 딸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저기서 소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어! 재중 씨 바로 검색해. 아니 재중 씨 뭐하시는 거야? 근데 키가, 잠깐만. 키 해도 적당히 해. 아 지금 뭐 재중 씨다, 재중아. 재중아! 왜? 여기가 이래! 이게 매력있다. 너무 멋있지? 아! 멋있지 멋있지! 와! 와 진짜 멋있었어. 오, 야 대단하다. 저분이 아이스하키 해설위원도 하세요 맞아 해설위원도 하세요 기대합니다 자 가자 진짜 상상도 못하고 갔는데 저분이 안감독님씨라고 해서 진짜 안감독님이시라고 해서 이름이 감독이야? 우리 감독이가 그만큼 너무 당황해서 안감독님을 뵙고 진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맘에는 들었어 이게 딱 첫인상이 뭔가 좀 이렇게 왔어? 심쿵했어? 심쿵했어? 아 궁금하네 심쿵했어? 어 그쵸 어머어머 어머어머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몽글몽글해졌다고는 할까요 아아 입모양 좀 봐봐 조금만 더 조커야 조커 지금 거의 거의 힐까진데 지금 하얀 링크에서 그냥 어머어머 안감독님 아 진짜요? 깜짝이야 아니 여자 피셨어요? 네 아 나 그런... 더 창피한데 부끄러워한다 오늘 제가 안감독님이라고만 들었는데 아 네네 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근영이요 안근영이요 안근영? 네 아... 저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잘못 잡지... 아... 잘못 잡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뭐야... 어휴... 저 아세요? 아니 뭐 갑자기... 아시겠지! 혹시 모르실까 봐... 아니 왜 몰라...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해라 과연? 네, 가수! 아니... 아 근데 용진 씨 행복해 보인다! 그 연령대가 이제... 저랑 빛...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저랑 빛... 당연히 어리다 그래야지, 어리지! 저랑 빛... 저보다 어리지... 제가 저기서 약간 뚝딱이처럼... 말은 하세요! 말을! 말을! 뚝딱이가 되더라고요,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연령대가 이제... 저랑 빛... 저보다 어리지... 몇 살일 거 같아? 말 잘해야죠 자, 여섯 살이라고 해 여섯 살이라고 해 그래도 감독님이시니까 완전... 어리시진 않을 거 같고 오래 걸린다... 이러면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이럴 때 30대 초반, 20대 후반? 20대 후반? 20대 후반? 20대 초반이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아, 저 피어봤어, 피어봤어 아, 더 어리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아, 이미 늦었다 아, 돈 드냐? 20대 후반 여러분 아, 왜? 아, 저렇게 어려버려야 되지 뭐라... 저 따위로 답할 거면 왜 물어봤어? 아예 물어보질 말지 아예 물어보질 말지 모범 답안이 뭐야, 모범 답안이 네? 모범 답안이 뭐야, 모범 답안 20대지, 20대 너 나보다 한 첨월이지 바로 그냥 정답이야 정답이야 최종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20대 같다고 할 거예요 그래! 그냥 무조건 20대로 해야 돼 네 그럼 몇 살 정도? 저 서른, 서른... 셋 아, 서른 셋이요? 아예 맞춰버렸어 너무 오랜만에 여성분하고 대화를 나눠봤어 야, 근데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아, 근데 진짜 감독님이세요? 네, 제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아이스하키 하셨고 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스하키 하면 뭔가 남성적인 스포츠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여자 감독님이 계시니까 저밖에 없어요, 지금 한 적에는 아, 진짜요? 그쵸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분위기 나쁘지 않네 아, 두 친구 들어가야 돼 두 친구 저는 지금 중학교 때 정도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 마지막으로 타보고 지금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거거든요 밑에다가 놔두고 네 그리고 이거는 들고 네네네 어떻게 한번 돌아볼게요 한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네 잘 타시는데요? 오, 그래 오, 그래 오, 잘 탄다 이렇게 타면 돼요? 네네, 일로 오시면 오, 왜 돼, 왜 돼? 왜 돼? 왜 돼? 왜 그래? 오, 숨이 뭐야? 오, 왜 돼? 왜 돼? 왜 돼? 오, 의지와 상가로우 씨 제 의지와 상가로우 씨 그냥 바로 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전 한번 해드려 그냥 어 휘지 못하겠네 어 아니, 이거는 피겨잖아요 많이 긴장했다, 긴장했어요 용진 학생이 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체 부실 하체 부실하지 않는데 우리 용진 학생이 하체 튼실한데 네,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을 주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을 주고 네 네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네 일단 이렇게 힘을 주고 발가락에 발가락에 힘을 주고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링크에 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발가락에 일단 무릎을 구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너무 못 싸운 거 아니야? 너무 좋아해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감독님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많이 아프네요 많이 아프네요 자꾸 큰 자랑스네 나이스 예의바른 사람 오, 손 먹을? 내 얼음, 괜찮아? 뭐야, 이거? 아, 이러면서 딱 세는 거야 웃는다, 웃는다 그녀가 웃는다 자꾸 웃기면 돼 웃기면 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어머! 오, 웬일이야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왜? 저러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귀엽잖아 여덟 때부터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귀여워야 된다 아, 이 얼음 아, 제 표정이 저 땐 몰랐는데 굉장히 강네요 아, 형 일부러 넘어진 거구나 저 보니까 일부러 넘어진 거구나 머리가 좋네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다음 장면이 궁금한데 응 이거를 뒤로 갔다가 그냥 앞으로 쭉 미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지 해볼게요 이야, 이거 한 번에 넣어야 된다 이거 어머, 저 쳐다보는 거 봐 제가 자세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제가 자세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이야 여기서 조금 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진짜 좋아하네 얼굴 빨개졌어 뭐야, 세상에 아이스 카페 잘 몰랐는데 스킨십이 많은 종목이네요, 이게 네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감독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기를 잡아드릴게요 네 움직이지 않고 네 움직이지 않고 갔다가 쭉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갔다가 쭉 쭉 아, 미치겠다 쭉 쭉 어 아, 넋골 잘했는데 넋골 쭉 어머, 어머, 어머 아, 넋골 잘했는데 넋골 아, 되게 용진 씨 행복해 보인다 하하하하 오심포심 계속 피었네 아니, 저는 하키가 이렇게 달달하고 로맨틱한 스포츠인 줄 몰랐는데요 어 터프하고 넘어지고 막 어렸을 때 좀 나도 시작해야겠어 이거 잘하면 거리가 늘어요 거리가 늘어요? 아, 골프 골프 치는 거 아시는구나 네 저도 좋아해요 아, 골프도 치세요? 네네네 어? 저도 좋아하는데 웬일이야 또 엄청 골프를 좋아하신대요 어, 골프도 맞아요 골프도 좋아 제가 신랑 수업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취미가 이제 한두 개쯤은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중에 하나 골프야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골프든 뭐든 이제 하나는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치니까 마음이 훅 오지 어, 그러니까요 딱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네 나중에 생기면 같이 이제 라운딩도 다니고 그럼 네, 뭐 치면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아, 장 부장 잘 골랐어 아유, 감사합니다 장 부장 장 부장 장 부장 잘만 하면 돼 아, 불안 불안하네요 지금 아, 순진하겠네 순진하겠어 아, 근데 감독님은 근데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키하시고 하니까 하키 친구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키했던 친구들 많죠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 많으실 텐데 뭐야? 어머머머머머 어? 던져봤죠? 아, 네 남자친구 물어보는 건가요? 많아요 그럼 남사친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맞나?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단 많은 거 같아요 운동을 했으니까 다른 종목 친구들도 많고 하키도 많고 뭐 이래놓고 결혼하신 거 아니야? 남사친 그렇죠 그런 반전이 설마? 그럼 남사친들이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하키하면서 네 그 고백하고 막 이런 거 없었어요? 어머 고백하고 막 이런 거 없었어요? 진짜 이쁜다 그럴 수 있지 엄청 인기 많으셨을 거 같은데? 홍일점이니까 저요? 네 그렇죠, 인기 많으셨죠? 어머어머 어머, 뭔 일이야? 아, 궁금하네 귀엽네 네 아니 사실 오늘 좀 앉아서 얘기할까요? 좋다, 웃는다 그녀가 웃어 저 진짜 하키 오늘 좀 큰 걱정을 하고 왔어요 아까 세상에 사실 이게 그냥 발로만 타는 게 아니고 막 이런 것도 확 채도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어려울 거 같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땀도 많이 흘리시고 네 근데 또 이거 또 나중에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제가 연락을 드려야 돼요? 이야 그거 하나만 했거든 이거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진짜요? 또 하고 싶으세요? 어,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배워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아니, 계속 배우고 싶어야지 좋다, 웃는다 그녀가 웃어 아, 애기처럼 이거 뭐야 이거 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겁게 배웠습니다 네, 저도 즐겁게 식사대접 뭐야? 아, 식사대접 내가 하얄 했는데 빨리 차 앉아 뭐 어떻게 해 식사... 사는데 선생님이 아, 괜찮으시면 시간 괜찮으시면 그렇지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어요 오늘? 오늘 시간 안 되세요? 오늘 제발 에이, 이거를! 제발! 뭐 간단하게 식사 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렇지, 약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알려주는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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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정말 아, 정말 어쩌세요 용주 씨는 자신의 현장 학습판 오늘 실습했잖아요? 네네네 저런 밝은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도 저 때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아무래도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 한 것 같긴 했는데 저 정도까지 제가 뚝딱거리인지는 몰랐어요 저희도 이제 사실 결과 모르지만 표정 보니까 살짝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표정이 너무 좋아 아, 리어코풀 나오나요? 어떻게 아, 궁금하네 손으로 안 찾는 아이코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